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구리시 백경현 시장은 5월 31일 서울 지하철 8호선의 연장 구간에 대한 영업시운전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백 시장은 구리도시공사와 함께 3개의 역사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시운전 차량 시승을 통해 8호선 연장 구간의 이용접근성과 교통불편사항 그리고 역사 내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8호선 연장 사업은 99.3%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시설공사 완료 후 영업시운전을 포함한 철도종합시험 운행을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오는 8월 중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특히 백 시장은 경위중앙선과 환승이 가능한 구리역의 환승 통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경사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같은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백 시장은 또한 8호선 연장 구간 개통이 구리 시민들이 수년간 기다린 사업임을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대응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8호선 연장은 당초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영업시운전 연기 통보를 받아 개통 시기가 다소 연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언론포털 오늘의 뉴스였습니다.